모터스포츠계 우승은 늘 앤처 페라리의 슈퍼카 헬리 포드 2세는 이탈리아 페라리를 인수하길 원했지만 돌아온 건 포드 2세를 향한 조롱뿐 급기야 포드 2세는 전직 챔피언인 자동차 디자이너 페라를 영입 어쨌든 레이싱의 완성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레이서 켄을 일단 들이받은 후 쌍방 과실의 기적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함께 궁극의 레이싱카를 만들어 세계를 재패하는 것 몇백년이 걸린 일을 석 달 안에 하기 위한 상식 파괴의 전략 컴퓨터는 모르는 실전의 세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창적 방식으로 슈퍼카를 완성해낸 주인공들은 1966년 르망 24시 레이스에 출전하는데요 이는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 최장거리를 주행한 차량이 우승하는 게임으로 그들은 유럽 자동차사를 상대로 다윗과 골리아스의 이변을 일으킨 실존 인물들이죠 자 이 영화에서 가장 섹시한 것은 바로 빈티지 자동차들의 자태 60년대 복원을 위해 전세계 딱 3대뿐인 차를 모셔오거나 34대의 빈티지 차를 제작해 눈을 뗄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때로 배우들은 얇은 알루미늄 차체를 타고 시속 320킬로로 달리기도 했는데요 폭발 직전에 다다른 엔진 떨림까지 담아낸 아날로그 촬영 방식 또한 압관 기괴한 성정 탓에 캐롤에게 대변인 역할까지 시키는 켄 하지만 프로는 실력으로 말하는 법 시험 주행이 보여준 가능성 레이싱카 개발에 맡은 총책임자 캐롤 셀비가 회장님 한번 제대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런데 타고났다는 이 속도관께서는 기쁜 걸까요? 무서운 걸까요? 차가 폭발할지 말지는 직접 타봐야만 알던 그 시절 브레이크 고장난 근성의 레이서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